네 수요일의 고정 코너입니다. 친절한 경제씨.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경제가 안 좋다 심각하다 큰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되게 많죠. 아주 많습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 좀 다녀왔습니다. 네 손실보전금 억울한 탈락자가. 카메라는 저쪽입니다. 아니 카메라를 그걸 보여주시죠. 우리 유튜브 애청자들을 위해서 라디오 애청자들께서는 안 보이겠지만 지금 손실보전금의 억울한 탈락자들이 직접 만든 피켓입니다. 손실보전금 지급기준 형평성 문제 심각하다 역차별 조장하는 지급기준 조속히 정정하라 말발꾸기로 사각지대에 몰아놓고 어쩔 수 없다 뱉은 말이 채용자라 이제 윤선열 정부와 여당에 대한 강력한 성토가 지금 있었습니다. 손실보전금에 대한 손실보전을 한 거고. 맞습니다. 손실보전 이번에 손실보전이죠. 이름도 헷갈리게 손실보상은 영업금리나 영업시간 제한당한 분들한테 하는 건데 손실보전의 이름을 쓰면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보에서 1차 방역증금 2차 방역증금 받았던 분들 중에도 수십만 명이 지금 탈락하고 있어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업기준위를 못 맞춘다든지 개업기준위를 못 맞춘다든지 그다음에 정말 핏담을 열심히 일한 건데 매출이 줄어들까 봐 그랬더니 매출이 1원 정도 10원 100원 늘어났다 해도 탈락하신 분들도 있고요. 정말 너무나 많은 탈락처. 그래서 서 있는 분들은 좀 속상하고 그뿐만 아니라 화나고 실제로 이게 돈의 문제니까 심각한 타격도 있고 그럴 텐데. 얼마가 화가 나냐면요. 문재인 정부 1, 2차에 탈락했던 분들도 당신 100만 원, 300만 원이니까 눈물을 먹고 참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600만 원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그리고 소급 적용도 안 해주면서 마지막으로 된 거예요. 그럼 이런 요구를 하면 그렇게 정부에서 임의로 갈라놓은 선 이게 너무 불합리하다. 그러니까 경계에 있는 분들 살펴야 된다라고 하면 정부 당국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지금 청와대 청원도 없어져서 이분들의 민심이 전달을. 청와대 국민청원이 청와대만 없어진 게 아니라 국민청원 제도 자체가 없어졌군요. 그렇죠. 대통령 집무실에는 그런 홈페이지는 그걸 받는 곳이 없습니다. 가장 강력한 권력기관인데 민원을 듣는. 그리고 뭘 해놨냐면요. 바람물질 우려가 있는 용산공안에 경청우체통이라는 걸 설치해놨는데요. 주소도 없어요. 와서 넣으라는 거예요. 와서. 경청? 경청 우체통인데 누가 거기가 가서 어떻게 민원을 냅니까 요즘 시대에. 경청 우체통이라는 건 어디에 있습니까? 용산공안은 어디 구석지에 있습니다. 바람물질 우려가 제기돼. 이번에 공개된 법이에요. 고려시대 조선시대 신문고보다 지금 태행한 겁니다. 이런 지적을 귀담아 들으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오늘 중소상공인들이 거기서 집회를 하시면서 콜센터에 전화해도. 전화도 제대로 안 돼. 설명도 못해. 청와대 청원이 없어져서 어디에 하소연도 못해. 이런 이야기를 본인들이 하셔요. 안진교 교수님 보통 보면 안진교 교수장님은 데모를 지금만 하시는 건 아니고 문재인 정부 때도 데모 많이 하셨잖아요. 그때 청와대 무슨 분수대 앞에 와서 데모하면 어떻습니까? 통상 청와대 직원이 한두 명이라도 나와서. 항의사안은 받아갔죠. 어떤 일이냐. 하여튼 하나만 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살펴보겠다. 보고하겠다. 이런 말은 했잖아요. 항의사안을 받아갔는데요. 지금 그런 것도 보기 어렵고 무엇보다도 사실 청와대 앞까지 가서 집회하는 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우울하고 답답하셨을 때. 청와대 청원이 사실상 온라인 데모 공간에 역할을 해 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뒷거리에서 고생하지 않으셔도 될 수 있도록 한 거죠.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걸 애용했고. 뉴스였어요. 국민 청원이 몇 명 됐다. 기자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것만 뉴스를.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아예 그 기능이 없어졌다는 거 청와대가 불통이어서 용산으로 수천의 세금을 들여서 집무실 옮겼는데 오히려 더 큰 불통이라는 이건 보수 언론에서까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원 코너가 없어져 버렸으니까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반대로만 꼭 할 게 아니라 잘하는 것. 계승해야 될 건 또 그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와대 청원 같은 경우는요. 더 계승해서. 그렇죠. 왜냐하면 각 부처들 또 청원을 따로 만들고요. 그렇게. 그다음에 국회 청원은 좀 까다롭습니다. 자기 인증을 해야 돼서. 국회 청원도 조금 더 손쉽게 바꾸고 이런 계기로 만들었어야 했던 거죠. 그래서 그건 이 정도 이야기 드리고요. 물가가 또 생각합니다. 계속 저희는 소상 억울하게 탈락한 우리 지금 카톨릭 평화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도 억울하게 탈락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럼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충실하게 저희들이 지금 상담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연락을 해야 됩니까. 민생 경제. 우리 카톨릭 평화방송을 위해서 또 저희 상담 전화 010-2279-4251. 전면 무료 365일 24시간 잠잘 때만 빼놓고 언제든지 우리 평화방송의 청자들 위해서. 민생 경제 연구소. 안진걸 소장의 핸드폰이 많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010-2279-4251. 핸드폰도 공개하세요. 4251. 왜냐하면 콜센터가 지금 연결이 안 되고요. 전화를 해도 설명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차례 상담을 해드리자. 그리고 억울한 사회를 모아서 다음 주 다시 한 번 또 기자회견에서 구제를 요청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건 소상공인들의 국한대 문제니까 그렇다 치는데 물가는 지금 전 국민에게 엄청난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주가 폭락. 그런데 대통령께서 출퇴근하면서 기자들이 질문에 응하는 건 좋은데 대통령이 경제 살리는 자리. 국민들이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셨어요. 대통령이 경제 살리는 자리는 아니다. 그럼 누가 살리니까? 국민들이 힘을 모으면 경제가 살아날 거다. 고물가를 잡게 한 세계적인 고금리이기 때문에 별다른 처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말이라도. 말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할 거면 대통령으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지적까지 나오는데 예를 들면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3중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고유가를 예를 들면 이번에 유류세 37%로 인하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거기에 등유 같은 건 또 빠져 있어요. 그럼 빠져 있는 등유값도 많이 오르는 거예요. 지금 서민들 기름값으로 많이 쓰는 건데요. 난방비로도 쓰고 보일러로도 쓰고. 그렇죠. 그러면 등유도 포함시켜줘야 된다는 저희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서 반영도 해 주고 37% 유류세 인하해도 그래도 요금이 2천 원이 넘습니다. 기름값이. 경유도 그렇고 휴가들도 그렇고. 그러면 기름값에 대한 예를 들면 자가용이라든지 특히 영업용으로 기름을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별도의 육가 보조금을 화물기사들만 지금 받고 있거든요. 일부 화물기사들. 그걸 별도의 육가 보조금을 지급이라는 여론도 높습니다. 아니면 만약에 차를 두고 다녀라 고유가의 대책으로. 차를 두고 다니라는 거 대책이 될 수 있잖아요. 영업하는 분들에게만 지급을 해 주고. 지구를 생각해서. 지구를 생각해서. 그럼 독일처럼 6, 7, 8 세 달간 독일은 12,000원짜리 패스. 구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12,000원짜리 패스를 주고요. 모든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해 줬습니다. 전국민이요? 그래서 지금 독일 국민들 7, 800만 명 이미 구입한 거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러면 이게 물가 대책이 되죠. 고유가 대책이자 고물가 대책이 되죠. 사실 우리 애청자들께서 지금 아마 대중교통 바로 머릿속에 생각하시면 1인당 10만 원 안팎은 씁니다. 한 달에. 어디 사시냐. 4인 가구면 3, 40만 원을 써요. 대중교통비로. 그런데 12,000원 정도로 대중교통 패스를 발행했더니 한 달 내내 무상으로 교통을 이용한다. 그러면 이건 고유가 대책도 되잖아요. 왜냐하면 차를 놔두고 다니겠죠. 많은 국민들이. 그렇죠. 그다음에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대책도 됩니다. 교통체증도 줄어들겠죠. 거기다 에너지 위기에도 도움이 되죠. 국가천에서도 기름 덜 수입해도 되죠. 지금 굉장히 부담되는데. 그다음에 한 달에 물가가 지금 한 10만 원, 20만 원에서 10만 원 올랐단 말이죠. 지금 생활 물가가 엄청 뛰었습니다. 그렇죠. 기름, 식용유. 번호도는 오르지 않은. 네. 고깃과 계란. 다예요. 우유 다 올랐습니다. 짜장면도 10% 올랐고요. 요즘에 점심 먹으러 가면 만은 다 넘어갑니다. 웬만하면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편의점에 갑니다. 정말요? 살아남기 위해서. 아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저랑도 소장님 모시고. 편의점 도시락 3,800원짜리, 3,900원짜리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대책을 안 세워주면 정부에서. 그런데 방금 말한 것처럼 만약에 대중교통 10만 원이 되었던 게 만 원으로 확 줄어든다. 그러면 다른 물가 인상으로 인한 고통이 상세가 되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또 나온 대책 중에 이런 대책은 전혀 나오지 않고 또 나온 대책 중에 농수축산물 할인 쿠폰을 발행하겠대요.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600억이에요. 1인당 만 원 정도 한도랍니다. 그러면 많아 봐 600만 명입니다. 지금 온 국민이 물가와 고유가와 고물가와 고통인데. 만 원. 600만 명에 만 원을 누구 코에 붙입니까?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문재인 전문 살 때도 보니까 제가 계란 살 때 너무 비쌌는데 3,000원 할인 쿠폰이 붙어있어요. 정부 쪽으로. 도움이 돼요. 좋은 정책이에요. 그 자체는. 그런데 인원과 금액이 너무 작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한 1인당 우리 국민 1인당 5만 원 정도로 본인이 여유 있는 분들은 또 신청 안 할 거예요. 그렇죠. 신청을 해서. 또는 신청이 아니라 진짜 선착순으로 해도 좋은데 예산을 풍성하게 해서 전통시장은 한 계란이라든지 비싼 거 살 때 식용유 살 때 5,000원 할인 쿠폰으로 붙여준다든지 생필품을 살 때요. 그럼 재래시장의 소상공인 입장에서 매출이 늘어나니까 더 좋네요. 마트는 또 대형마트 가는 분도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마트는 3,000원 정도 해서 전통시장도 유도하되 마트도 또 인센티브를 쓰는. 또 수명으로 정교한 정책을 쓰면 지금 겪고 있는 물가 인상이라든지 고물가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함께 어깨 걸고 나갈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힘을 낳으면 경제가 위기가 극복되는 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님. 국민들에게 이런 실질적인 대책을 주셔야 저희들이 힘이 나고 그래야 사회도 통합되고. 그러면 예를 들면 공공요금 인상 이야기만 딱 할게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지금 상반기에 정부가 바뀌자마자 대선 후에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올려가지고 9.7%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7, 8월에 전기요금 가스요금 또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걸 억제를 했거든요. 윤석열 정부 입장은 뭐냐 하면 더 이상 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한전이 위험하다. 이렇게 되면 물가 인상률 생활 물가 장바구니 물가 7, 8%에서 10%까지 뛰게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가스 전기 이런 게 기본요금이기 때문에. 서민 중산층에게도 물가 인상에 직격타일 뿐만 아니라 모든 생산에 온자재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 또 시장의 제품이나 서비스 공급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2중 3중으로 또 겪게 되는 거죠. 이런면 물가 인상률이 10% 가까이 치솟게 됩니다. 그런데 공공요금 인상 좋다. 언제 인상해야 되지만 내년에 이번에 고물가 위기를 극복한다면 내년에 인상하겠다. 그때는 국민적 합의 거쳐서 요금 인상을 동의를 구하겠다 하는 거하고 어쩔 수 없습니다. 너무 적자가 심하니까 이번에 올리겠습니다 는 천지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를테면 경제적으로 위기를 맞은 적이 여러 번 있는데 1997년 imf 경제위기 때는 2008년 때나 세계 금융위기 때는 이명박 정권 그다음에 김영삼 정권 막판 김대중 정권인데 이럴 때 역대 정권들이 다 어떻게 했냐면 정부가 나서서 경제위기를 돌파하려고 노력했어요. 원천 노력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호소했는데 지금 대통령은 거꾸로네요. 정부는 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힘 모아서 잘해보세요. 이건가요? 거의 진짜 실제 이건 그분의 오딩이니까. 왜냐하면 제가 우리 카톡평화방송이 신뢰가 생명인 카톡평화방송에서 제가 거짓말이나 과장해서는 안 되잖아요. 최근에 경제위기 물가위기에 대해서 고유가위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어왔을 때 대통령님의 오딩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지금 출퇴근을 안 하고 지무실에서 자물자나 안 있더라도 경제부처 사회부처 물가 관련 장관들 매일처럼 불러서 대책을 마련해 보겠다. 대책 마련하고 있고 회의하고 있고 날마다 하나씩 좋은 대책 내겠습니다. 보니까 독일이 대중교통비를 파격적으로 지원해 준대요. 지금 마침 오늘 국회에서 민당 의원들하고 저희들이 또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대중교통 전면 할인해라. 이건 지하철 노동자 버스 노동자들도 지금 나서고 있는 거예요. 야당이 살림을 챙기네요. 그러니까 그런 제안을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청와대 청원이 없어졌으니까 그러면 지금 대통령 지민 씨 홈페이지에라도 한시적인 홈페이지에서 고유가 고물가 그다음에 고금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 대안. 뭐 일주일이라도 한 번 받아보십시오. 그런 건 돈도 안 들어요. 돈도 안 들잖아요. 여기저기서 문제에서 엄청난 제한이 쏟아질 겁니다. 그럼 국민들의 여론이 대부분 이럴 겁니다. 공공요금 인상은 일단 연계해달라는 요금이 압도적일 거고 지금 너무 지켜드리는 되니까요. 그다음에 특히 대중교통비나 통신비 같은 걸 좀 절감해 시켜달라. 다른 물가를 바로잡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냥 민간 영역에 개입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공공서비스 영역인 대중교통이나 통신서비스는 최대한 요금 인하를 정부가 유도할 수가 있거든요. 국민 세금을 들여서 할 수도 있고. 시간이 또 다 돼서 어쩔 수 없이 마무리해야 되는데 정부가 할 일은 정확히 있다. 그걸 하면서 국민의 참여 국민의 인내를 요구하든지 바래야 된다라는 말씀. 맞습니다. 그래야 고통분담도 되는 거고 그래야 국민들도 삶 맛도 좀 더 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